자, 20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그림은 화합물 AB와 CDB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자, ABCD가 일단 누군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. A는 플러스다. 자, 뭔 소리야? 원래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? 그러면 껍질 두 개, 바깥쪽 전자 하나니까 얘는 리튬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마이나 그랬는데 마이나라는 건 뭐다? 외부로부터 전자 하나 받았다. 그럼 하나는 얘 거 아니겠네요. 껍질 세 개, 바깥쪽 전자 일곱 개니까 얘는 CL 되겠죠. 자,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럼 일단은 B는 누군지 알았습니다. CL이죠, 그치? 자,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슨 결합하고 있습니까? 공유 결합하고 있죠. 그러니까 하나는 얘 거, 하나는 얘 거 하게 되면 뭐다? C는 껍질 하나에 바깥쪽 전자 하나니까 수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D로 가보면은 역시 하나는 얘 거, 하나는 얘 거 이렇게 되겠죠, 그치?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전자 수가 어때? 6개가 되겠네, 그치? 껍질 두 개, 바깥쪽 전자 6개니까 얘는 산소가 될 겁니다, 그죠?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, 기억. A와 C는 1주기 원소이다. 자, A와 C는 1주기가 아니라 뭐야? 1, 족이네요, 그치? 얘는 1주기, 얘는 2주기고 1, 족입니다. 자, 기억 틀렸네요. 니은. A, B는 액체 상태의 정기전도성이 있다. L, I, C, L 무슨 결합? 이온 결합 물질이죠. 액체 또는 수용액에서 정기전도성 있습니다. 자, 디귿, 비공유전자 쌍은 C, B가 D2보다 많다라 그랬는데 자, C, B 하게 되면은 뭐야? HCL이네요, HCL은 뭐다? 이렇게 되겠네, 그치? 비공 3개입니다, 그치? 그 다음에 D2 어떻게 됩니까? O2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겁니다, 그치? 비공 4개죠? 그러니까 O2가 더 많아야겠네요, 그쵸?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2번 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